나이도! 너 3학년 되고 학교 처음 보잖아. 안녕. 또 같은 방향? 아시안 게임도 잘 부탁해. 칼 준 사람도 잘 좀 부탁해. 같은 팀 동료로 지내다가 결승에서 적이 되는 거 불편하고 재밌죠? 내가 금메달 딸까 봐 아주 전전긍긍이던데. 못 들었니? 너 거기서 금메달 못 따면 네 명석 싹딱 묻어지는 거라고 해. 백이집! 음악은 여기까지예요.